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무사 아닐 이런 거 아닙니다 성장하고 강해지고 사명 다하는 거 이런 거를 원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도 시험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슬기야 보십시오 선한 왕이고 성군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기준대로 살았다 성전도 개혁했고 또 6월절도 회복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예배 회복 개혁이 뭐예요 예배 회복 11조 회복 그리고 11조 나누는 것 회복 그래서 든든한 나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땅이 아니죠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또 공격을 하죠 인생은 늘 오른막만 있는 거 아닙니다 늘 평탄한 거 아니고요 내리막도 있고 풍랑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승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유익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각보다 재밌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계속 오는데 계속 이기거든요 계속 극복하거든요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면 된다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쪽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722년에 BC 722년에 그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시스기아 때 북쪽이 망했다니까요 시스기아 부흥을 왜 주셨을까요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 제도들이라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시스기아라는 대안이 있어요 북쪽은 망했지만 시스기아라는 대안이 있어서 136년 더 버텼죠 586년에 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136년이 시스기아가 버틴 거예요 아수르라는 엄청난 세력을 그때 조그만 나라 남유다가 막아냈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지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 막은 게 아니겠죠 원래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업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시스기아가 사네립이 예리사람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러니까 북쪽은 살만했으리라는 왕 통해서 박살이 나버렸고 남쪽에는 그 아들인데 사네립이 와가지고 또 공격하고 난리치고 그랬죠 처음에는 열한기서 보면요 조공 바쳤어요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뜯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세상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처음엔 작은 거 요구하다가 처음엔 그래요 야 새벽기도까지 가냐 성교까지 가냐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만 양보하면 나아지겠지 이것만 들어주면 나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중에 그 인생 다 말아먹죠 우리 그래요 뭐 이렇게 배우자가 교회 나오자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러면 그래요 교회를 슬쩍 옮기면 가겠다 이런 식으로 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믿음이 연약한데 교회 옮기면 믿음이 뿌리를 내리겠나 딱 보면 알죠 이렇게 옮겨서 성길 사람이 있고 또 이거 마귀 작전이라고 여기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둘 다 말려 죽이려고 시간 지나는 거 보십시오 다 믿지도 않는 모습으로 말려 죽어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나오는 척하다가 강하게 요구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들어주면 들어주면 지금 피폐해져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내가 볼 때 망하기 직전이에요 곧 돌아오겠지 돌아올 때 얼마나 얻어 터지고 돌아올지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렇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오래 끌면 끌수록 여기저기 애들 다 부러져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장판이 돼 있고 그게 마귀가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 갖다 바쳤더니 그래도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다 죽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승이가 정신 차리고 대비하죠 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기와 기도를 동시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든 게 시승이가 터널이라고 그러죠 바깥에 있는 샘이 기혼샘이거든요 기혼샘에 있는 물을 터널을 뚫어서 한 530m 정도 터널을 뚫어서 그 성 안으로 물을 다 뽑아봐요 그게 실로함 못이에요 군인들 많이 부르는 실로함 그렇죠 실로함 못이 거기 있는 거라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돌로 만든 성인데 그런 게 어딨냐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1800 몇 년인데 1839년인가 그쯤 될 거예요 하여튼 19세기 초반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주에 들어가면 희승이야 터널 수로 거의 걸어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아마 다 못 걸을 거예요 530m 걸면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죽으려고 그런대요 좁아지는 데도 있고 대개 걷는 코스가 있을 거예요 한 50m 걷기 하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희승이야 터널입니다 이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대비하고 사실 군사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상대에게 물, 용수 공급이 중단이 되니까 오랫동안 포위를 못한 거죠 나중에 보면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씻어서 다 멸하고 사내림이 돌아갔을 때 자기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 자하메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희승이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방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이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건드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보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지 타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게 마음이잖아요 희승이야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줬고 안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뭐가 이렇게 흥청막청 있으니까 모르지 한번 아파 보세요 어려움 당해보세요 한번 그 상황 한번 당해보시고 어려움 당해보면 야 공동체가 귀한 거구나 그거 깨달아요 지금 뭐 살만하니까 그냥 혼자도 잘 믿을 것 같이 보이죠 위기상황 와보라고 해요 공동체 없는 인간들 다 죽어요 거기서 다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영적 지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희승이가 이때 말씀을 증거할 때 위로했을 때 안심하고 세워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7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하고 아수로왕과 그를 따르는 오옥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시세가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지라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선포하니까 대적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커 우리의 질병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커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거죠 크신 하나님인지 몰랐나 누가 그런데 말씀을 드리니까 위로가 더 안심이 되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개 믿음의 위기로 오는 것들 보면 세 가지로 오는 것 같아요 제물로 와요 제물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초보죠 경제적인 위기는 위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배신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십시오 반드시 배신해요 누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세 번째 마지막 관계는 뭔지 알아요 물질과 인간관계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다른 거 믿을 것인가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뭘 믿고 사십니까 이런 거 있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거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하나 둘씩 떠나갈 수 있어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럼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더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 같으면 남편만 막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 있죠 남편이 다 해주고 남편밖에 없고 나 지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거 빨리 남편 빨리 그만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의지하면 데려가요 알아요? 왜 그러냐면 홀로서기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맨날 남편 밥해주지 않으면 안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고 그럼 빨리 가요 우리 사모가 저 오래 살게 만들라고 내팽이 치고 주면 돌아다니라고 상해도 가고 그래요 그거 없으면 안 돼 이러면 빨리 간다고 없어도 죽거나 살거나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햇반 주시고 깻잎 주시고 해서 먹고 살게 만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 도전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리전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심리전이에요 경제는 심리학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에서 무너지면 다 지는 거거든요 전쟁도 그렇고 심리에서 무너지면 다 지는 거예요 여기 그 사내배 그 밑에 쫄다구가 랍사개라고 나오는데 여기 성경은 없는데 11개의 상이나 11개 하나 이사회에서는 나오잖아요 랍사개가 나와서 말 잘하는 놈이에요 막 심리전을 벌치려요 골리아 때 싸우는 것 같이 막 심리전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탕과자 아니면 채찍이에요 마키아벨이라고 그랬잖아요 엿먹이든지 단연 엿먹이든지 채찍으로 엿이냐 채찍이냐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영혼을 잃으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영을 지켜야 돼요 영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거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대요 말을 이렇게 쓸덤소리 하면 영혼 없는 말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대충처럼 앉아가서 영혼 없는 인사 알긴 하는가 봐요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인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그래요 영이 살아있으면 돼요 마지막 공격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영이 싱싱하게 사는 거고 넘어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욕하는 걸 또 아침에 들어야 되나 그냥 욕했어요 이놈이 욕을 무지하게 했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랍삭의 욕이에요 시작 그의 아수르 왕 사네름이 그의 온 군데를 건드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유다왕 시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례에게 말하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름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고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시스기야가 너희를 꿰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이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이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그런 즉 이와 같이 너희는 시스기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건져낸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심리전이에요 하나님이 조롱하고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뭐 밥 먹여주냐 뭐 되냐 뭐 이런 그래서 심리적으로 뒤흔드는 일들 이렇게 길게 기록했어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그리고 이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편지 또 보내고 말로 안 되니까 문서로 보내 말 들어도 그런데 문서로 보면 좀 떨리잖아요 법원에서 뭐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뭐가 왔어요 그러면 좀 더 떨리잖아요 편지 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못 알아들을까 봐 유다 방언으로 통역관까지 와가지고 알아들 수 있는 얘기로 또 떠들고 계속 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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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하지요 먹히니까 한번 생각하세요 그거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요 교회 와서도 막 떠들고 비방하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흔들리라고 안 흔들리면 되는 거죠 뭔 짓을 해도 안 흔들리면 돼요 똥 깨낭지 해도 경부서는 간다 그러면 돼요 네가 뭐라 그러든 간에 난 주만을 의지하고 성길 거야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상대가 괴로워가지고 결국 결론을 할지 않아요 18만 5천 다 죽고 얘네 다 죽었어요 사내림 죽고 랍삭해 죽고 18만 5천 한 번에 다 죽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내림을 비참하게 죽이려고 여기서 안 죽이고 집에 가가지고 지 아들들한테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12전 더하는 거 봅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내림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 하나님과 그의 종 희스기아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림이 또 편지를 써서 써보네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러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희스기아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림의 신하가 유다 방한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내림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굉장히 장황하게 막 괴상의 비방과 공격에 대한 것들을 막 퍼부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겨 이겨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요 잠깐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를 기다려야지 부모가 하나님 대신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것도 우상이에요 왜 대신 하려고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이겨야 될 싸움이 있으면 성도들이 이기게 만들어야지 잠깐 나서면 안 돼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엎드릴 거 아니야 이런 위기 상황에서 희석이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멸해버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훈련을 시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미리 미리 도와주고 그러면 안 돼요 성교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을 듯 하니까 가서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동진 못해요 맨날 거지 만들어가지고 한 번 후원 받고 간 사람들은 문제가 크게 없는데 나중에 자기 돈 내고 못 가들어가 절대 후원 받는 놈들이 거지 근성이 들어와가지고 그다음 갈 때도 후원 없어요 후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자르는 게 지금 일이에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냐하면 그거 노예 근성이거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사람이 채우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돼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형제 자매들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영혼 죽은 인생같이 만들어버리냐고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 의지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줘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줘도 돼 그럴 때 줘야죠 왜 기도도 없이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해요 전화 한 통으로 해결이 돼요? 말 한 마디로 해결이 돼요? 피로물 나는 일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게 돈 문제예요? 그게 돈 문제냐고 그 돈을 필요로 하는 돈을 채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채워지죠 나중에 얼마나 믿음이 강해져 있어요 이거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거죠 그렇죠? 애국군대 의지해서 그냥 싸워 이긴 거 하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사 딱 하나 보냈어요 한 명이 천사 보내서 18만 5천 멸하는 그 체험을 한 것과 이게 똑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영적 승리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시스기아가 이 체험을 했어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시스기아 왕이 아머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지어 기도하였더니 여왁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에 전해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아들이에요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왁께서 시스기아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늘에 비해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왁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방 시스기아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시스기아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기하게 되었더라 어제도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하면서 예를 한번 들었죠 똑똑한 그룹 어떤 기독교 그룹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다 모여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제가 거기서 교제를 알아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서 똑똑한 지혜롭다는 사람은 어리석게 되고 어리석다는 사람이 지혜롭다 역설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다 크리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 똑똑한 사람이 특징이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는 앞두고 공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이해로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더디 믿는 자들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느리냐 속 터지게 믿네 더디 믿는 자들아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똑똑하다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을 믿지 못하니 믿음이 없는 자들이 못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혁하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 마지막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생각을 약간 몰아가잖아요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이게 재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마지막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머지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문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 고생시키려고? 아니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빨리 빨리 믿음 붙들라고 믿음 더디 믿는 자들아가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빨리 믿어? 이래야죠 백 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그럴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오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빨리 믿어?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런 말 들어야죠 굳이 한 대 왜 이렇게 더디 믿어? 너 10년 동안 하고도 그 믿음이야? 그 꼴이야?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낯이 뜨거웠다고 그러잖아요 낯이 뜨겁다고 산이 그래서 물론 죽었지만 또 하나 이게 똑똑한 사람이 듣지 못하냐면 믿음도 없고 또 하나 끝나고 나니까 토론하자 그러더라고 기도가 없어요 그 모임 그거 그냥 좋은 데 모여가지고 연대 동문회관 모여가지고 자리 되게 좋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면 딱 좋겠더구만 기도는 안 하고 또 2부 순서는 토론을 하겠대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니 뭐예요? 믿는 사람이 망하진 않겠지만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반맛이 바로 반맛이 반맛 같은 그런 인생에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희승이 와 보세요 위기 상황이 모르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기도 있잖아요 그럼 승리하죠 여러분 속에도 믿음과 기도가 있습니까?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다 오늘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도전들 간단해요 믿음 붙으면 이기고 기도 붙으면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기도가 이기네 여러분이 기도와 믿음을 이기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얘기는 간단히 설명하는데 쌓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쌓이는 거 제가 한 4일 동안 5일 동안 이렇게 가족이 아무도 없이 혼자서 지내봤어요 왜냐하면 집을 떠날 수도 없어요 강아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놈의 강아지가 밥도 줘야 되지 처리도 해줘야 되지 굉장히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략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집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조그만 쓰레기가 나와도 즉시 갖다 버렸어요 손으로 쥐고 어떤 때는 정 안 되면 들고 와가지고 사무실 가서 버리고 하여튼 쓰레기 하나도 없이 그러더니 너무 깨끗한 거야 있는 그대로 보람이 있었어요 쓰레기 없이 그 다음에 밥은 좀 먹긴 먹었는데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설거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릇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딱 그릇 두 개 그리고 숟가락도 설거지하면 귀찮아요 젓가락으로만 딱 세 개 그릇 두 개 젓가락 그리고 먹으면 곧장 닦고 먹으면 곧장 닦고 진짜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설거지하기 싫어서 먹는 것도 줄였어요 그만 먹자 먹으면 귀찮아진다 그만 먹자 그렇게 금방 쌓이지 않으니까 설거지 안 쌓이고 하니까 설거지도 할 거 없죠 설거지 못하지 않아요 물 갖다 부으니까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고 사니까 야 이게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쓰레기도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쌓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운데 교만 이런 거 쌓이면 안 돼요 즉각 즉각 회개하고 즉각 즉각 씻어버리면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께 좋을 것 같이 보겠지만 저도 한동안에 한참 돈 잘 벌 때가 있었거든요 책도 읽고 이랬을 때 약간 정신 잃으면 돈도 쌓여요 그거 아세요? 지금은 아니니까 빌리러 오지 마세요 옛날 얘기인데 이게 약간 정신을 잃어버리면 돈이 쌓여요 돈이 여러분 쌓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한 10% 정도는 대부분은 쪼들려 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요? 아차 싶으면 막 돈이 쌓여요 이렇게 정신 차리다 보면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쌓여요 그게 우리 죽여요 관계 다 깨버리고 가족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씌워먹고 쌓이면 안 돼요 쌓이면 교만도 쌓이면 나쁜 것도 쌓이면 안 돼요 설거지도 쌓이면 안 되고 교만도 쌓이면 안 되고 죄도 쌓이면 안 되고 즉각 즉각 발 씻으라고 해요 매일 목욕한 자들은 발밖에 씻기가 없다 잠깐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못 버리는 거 아시죠? 쓰레기 못 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가난한 집도요 이렇게 나중에 필요하다 필요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 집에 가보면 막 짐이 쌓여 있어 입원 가서 버리는 훈련을 하세요 다 버리고 나눠주고 그때 다 못 쓰는 거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좋을 때 나눠주세요 좋을 때 쌓이지 않게 쌓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쌓여보라 뭐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종과 동록이 와서 썩게 만든다 예수님 말씀 안 돼요 마태봉 역장에 하늘에 쌓으라고 지금 시스기야의 위기가 뭐냐면 승승장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네 교만도 쌓이고 그래서 교만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랑도 쌓이고 반면에 사진 왔을 때 자랑질하다가 다 뺏겨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에 기도도 쌓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제향을 준다 그러면 빨리 이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네 당대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평안하면 뭔 문제야?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쌓아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거가 됐든 나쁜 것이 됐든 우리 인생은 쌓여요 나쁜 거는 쌓이지 않도록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도 쌓여요 나한테 물질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쌓이면 위기 와요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죽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만 일으키고 가는 인생 된다고 빨리 빨리 써야 돼요 써야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쌓이는 것이 없는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희승이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희승이하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희승이하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희승이 생전에는 그 애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쌓이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승자고 난 다음에 병 들었어요 병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침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고침받은 게 또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스기야 때 해결되는 게 뭐냐면 민숙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더니 뱀에 물려 죽게 됐잖아요 노뱀만 들어서 쳐다보며 살았죠 그 뱀이 시스기야 때까지 있었는가 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그게 요한국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이 아니에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3장 12절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 그 뱀이 나중에 우상 숭배가 됐어요 그 뱀 막 숭배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11개 18장 4절을 보니까 느흐수단이라고 했어요 느흐수단 그 노뱀을 느흐수단 이게 뭐냐면 노조각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노조각에 불과해 그걸 없애버렸어요 잘한 거죠 이게 쌓이잖아 우상 숭배할 것도 쌓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쌓여요 기도가 자랑이 되면 안 되고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쌓여가지고 웃기는 얘기 한번 한다 그러면 어떤 분 명함 보니까 성경 100독 그걸 왜다가 사나요? 그냥 명함으로 100번 찔러주고 싶더라고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저한테도 책을 보내온 분이 있거든요 아무도 안 사니까 그냥 공짜로 보내온 분들도 있어요 되게 웃겨요 40일 금식기도 4번 책 앞에 써 있어요 이렇게 날개 그래서 더 안 봤어요 한 번 더 해서 돼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자랑이라고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했던 일이 뭐죠? 곡감 만들고 창고 만들고 쌓아두는 거 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 희승이가 말년에 왜 망했는지 알아요? 다 쌓아두니까 자랑질 쌓아두고 전부 다 쌓아두고 쓸 생각은 안 하고 쌓아두고 쌓아두고 두 절만 읽을까요? 두 절만 27절 28점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희승이하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샘포두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돼서 거기까지 창고 세워놓고 곡감 세워놓고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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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성구영신예배 때 한 번 다 그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좀 적어내요 우리 다 데이터베이스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죽을 때 불러줄 찬송 하나씩 내주세요 여러분 장례식 때 불러줄 거 꼭 그거 불러드릴게요 그거 부르라고 그래서 그거 적는 동안에 한 세 번째 불러요 장례식 때 불러주기를 원하는 찬송 그러면 쌓아두지 않을 거야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죠? 속지 말아요 지금 천년만 년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보면 딱 보이거든 10년 남았네 저거 15년짜리네 그러니까 70에서 마이너스로 계산하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나머지는 덤이고 또 이런 말 하니까 잠깐만 우리 어머니 열 받아가지고 84살인 죽으란 말이냐 거기는 그냥 120년을 할게요 120년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뛰라고요 저는 384장이거든요 이 찬송 부르고 마무리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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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